고맙습니다. 자, 한 번 무대에서 제가 오늘의 룰나는 사랑받고 있는 룰나의 사랑을 보고 싶어하는 선수 유치 송혁명 유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이제 두 번째 간대표 선생님과 동재 선배님과 운동의 모습이 한다던가 아니다. 아니다. 아빠 저도 연결를 춰돌이가 가지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응? 날 피어가? 날 피해가 한 대로 쓰셨어요. 아니, 소희선이 прямо 씨 모르니게 제가 위탁을 입고 급하게 왔는데 커피를 썼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입력을 입고 오시는 거 많더라구요 오늘 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주주 물방주의 지금 축제가 창업이 아니거든요 올 때마다 이렇게 당겨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원주주와 토프기와 차원 선수를 이렇게 열심히 딱으로 이루어질 수술이 너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동사로 여전히 복수한 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같이 진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반갑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음악 좀 해서 후라고도 괜찮은데요 일단 여기가 있어서 저한테는 맘에 대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동안 저랑 같이 보내실 수 있으신가요? 네! 오늘 기회도 보내실 수 있으신가요? 네! 안될까요? 네!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한 곡은 또 유니랑 좋아진 소설을 저희 쪽에서 한 번 보내고 또 다음 곡으로 연결과 같이 같이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든지야! 아 근데 이 곡은 좀 더 이상 있느냐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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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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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방송하신 분들 너무 많다고 소개하는 거였는데 무대를 키우고 한 분도 감사하는 팀에서 오늘은 진짜 유니랑이 미쳤습니다 아! 너무 감사해요 유니랑이!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박수하고 계시나요? 네! 네! 오늘은 이 자식을 여기 대신 어디 못 받는다고 할께요! 그게 평화되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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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tion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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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